아니 그거, 그거, 그건데 그걸 바로, 어!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이거 내가 뭐지? 살짝 말하고 귓속말! 아니? 귓속말, 비밀! 자, 맞을 수 없습니다. 하냐! 아, 전화 뭐! 코믹! 이거 뭐지? 우주까지 날라가지고 우! 로켓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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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심치기 왜 누릅니다? 왔다! 자, 하냐 잘 생각해! 응! 13 더하기 7! 3 더하기 8? 어! 1, 2, 3, 4, 5, 6, 6, 7, 8! 아, 알겠다! 어! 6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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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아, 퇴가에서 먹는 거! 뭘 먹었어? 아빠가 화말나, 거북이 안 살았는데 막 화말나서 막 먹었었잖아! 뭘 먹었는디! 시식! 막! 시식! 아! 시식콤이었습니다! 시식콤이었습니다! 자, 인도표를 너무 열심히 올라갑니다! 우와! 우와! 다음 누구입니까? 이성우! 이성우! 예! 예! 정말 잘했어! 승우는 저번에 스프드 퀴즈 하러 그냥 나가버렸지요? 네!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아주 저, 방송국에 반항한 어린이처럼이었어! 방송국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자, 가겠습니다! 시작! 승우야, 따그닥 따그닥 딱딱 딱딱! 뭐지? 따그닥 딱딱 딱딱 딱딱! 뭐가 뛰어가지? 말! 아! 아! 딱딱 딱딱 딱딱! 여기 막대기에 동그란 거... 손사탕! 사탕! 그렇다! 아! 좋아요! 지지가 나오네요! 승우야, 한쪽 눈만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쪽 눈만 이렇게 감아주는 거! 민트... 아! 정말 큰 소리로 대답해! 그렇게 해야 돼! 집에 있을 때 밤에 이렇게... 차... 차 느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아니... 차 느는데... 차를 넣어? 아, 커피? 아니... 컵! 차! 먹는 차! 먹는 차? 녹차? 어, 그래 통과하자! 아, 주전자! 잘했어요! 차장원! 차장원! 와... 어머니... 그런데... 이거는 파워레인저... 아, 파워레인절도... 아, 파워레인절도... 왜 파워레인절래요? 정답 파워레인절도... 내가 가지고... 아, 알겠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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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빨리 앉아! 기간이 없어요... 승우야, 청소할 때 뭘로 쓸지? 아... 청소기... 아니, 옛날에는 이걸로 쓸었어! 마녀들이 멋... 글짜로! 글짜로! 빨리 가! 어! 아, 이거 매운 건데... 초록색하고 빨간... 김치! 고추! 아, 사랑! 딱딱한데 뭘 이렇게 물속에다 던지면 첨벙해! 공! 아니, 공 아니고!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자, 가봅시다! 시작! 아, 옛날에 그 시집갈 때 여자들이 머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썼어? 뭐죠?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딱 하는 거를 이거라 그래? 모르겠어요, 통! 아, 아, 그래, 이거 너무 모르겠어! 아, 이거 너무 모르겠어! 자, 빨리 빨리 빨리! 아, 여자가 이거가 있으면 남자가 반해요! 매력! 매력이 있어야지! 오케이! 아하... 유어 버스테이 파티... 아, 컴... 아워 홈... 맨... 어? 프랑? 오케이! 프랑! 아, 이거 셰익스피어가... 어, 햄빛... 셰익스피어는 햄빛이야! 야... 아, 아... 아, 속담이에요? 으흥... 으흥... 속담이라고요? 네, 속담이에요? 으흥... 으흥... 고래가 먹는 거. 프랑크톤. 뭐지? 등이 휘어져 있는 게 뭐예요? 등이 휘어져? 새우? 네. 근데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어. 크릴 새우. 별로 없는데.